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두트로트라스 예술인협회에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부천마루감자 라이브웨이크쇼 지금부터 제1부 진행하겠습니다. 1부 진행의 고휘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서 끝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우리 가수분들 한 분하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노래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바보사랑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는 자막을 예상해 주신 분들께 진짜로 감사합니다. 11번째 gross 렌즈 한 번에 태어로인협회에서 지민사의 야외에서 지제하로운 박수 응원을 가능하여 사인글리봉져 흰 눈이 속선로 속선로 쌓이는 밤 이 닭 내 가슴과 속절없이 속절없이 그 눈동음 그대가 시가 버릅시다 밤새가 마이멓는 밤새가 흐르는 밤새가 그대님은 사랑하고 그리운 맛 속속 긴 새워 자고 자고 사이 그리운 자고 흰 눈이 속속 속속 쌓인다 이 향한 내 가슴과 속절없이 속절없이 흑흑흑흑 그대는 아실까 모르실까 바보처럼 마주 못하는 가슴 아리 바보사랄 흔들리는 밤uch 사랑하고 그리운 맛 속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! 이거 바로 붙잡아